자막제공 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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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친구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아 하루 더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인부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쌤 하은이, 소라, 마을 강용희, 하준희, 흥은희 모두 담배에 대해서 봅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팀은 매주 토요일날 나와서 깨끗이 청소하고 깨끗이 방역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부착 이럴 카페가 빨리 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빛과 성은께 성도 여러분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 주차장에 예전처럼 차들이 가득 차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성꼽아 기다려집니다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 빛과 성은께의 장로 차선도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너무 보고 싶고 또 교회 입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싶은데 여러가지 사정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그때까지 신앙 잘 지키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교회에서 예배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감사합니다.